경상남도가 10일 어업재해 최종 복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적조피해 90억 1,401만원과 이상조류피해 67억 8,997만원의 복구비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. 한편 올해 50일 넘게 계속된 적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남도는 적조피해로 실의에 빠진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석 이전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적조 대응 매뉴얼과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